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에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우리가 예전 성경에 했었지요 그 신앙의 축복을 오늘 같이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푹 기도하고 푹 잘 수 있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이 목사로서 제가 사역하는 부분을 쉬니까 기도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쉬는 만큼 기도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아, 이 인간의 제약된 체질이 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약간 좀 쉬면은 기도 좀 더 하고 싶어서 그리고 조금 좀 잠도 좀 더 자고 좀 그러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 기도가 예전하고 똑같이 아니면 조금 더 게으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 약간 제 마음이 좀 편하고 쉬니까 좀 비워진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비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뭐냐면은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다른 게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것이 더 크게 들어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지구와 이 우주의 가장 밑바닥 중심에 있는 그릇하고 똑같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뭐든지 다 흘러들어옵니다 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나가는 같은데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여러분과 우리 속에 마음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또 우리가 안 치우면 또 그 쌓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 불교들은 치워라 비워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없다 불교 불 없다라는 뜻이죠 없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더 악한 귀신이 더 악한 것을 들고 와서 더 상처되는 것, 더 무거운 것을 들고 와서 결국 거기에 묶여서 점점 더 가라앉게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외에 다른 것을 채우면 안 되는 새로운 신분이 됐구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받았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게도 덕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내게 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여러분께서도 정말 우리가 남은 시간에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남은 우리 생애 동안 우리가 쉬는 만큼 정말 다른 것으로 정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는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더욱 우리가 채워야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다른 거 돌아옵니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채워 넣어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랩런트 데이 때 같이 우리 랩런트 데이 때 오신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요 목사님 한 분께서 참 우리가 참 행복하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다고요? 이렇게 제가 쳐다봤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다른 목사님들은 같이 친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은퇴하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침 열나서 가만히 있으면 화가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화가 올라온다고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있으면은 그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는 그렇게 체질해야 돼요 체질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꼭 해야 되는 거 움직여야 되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떨 때는 참고 넘어가고 누르다가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보이지 않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우울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점점 폭발 보이지 않는 분노가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 누부간네살왕이 사실 그렇습니다 누부간네살왕이 사실은 무엇인가 정말 하려고 이때까지 꾸준히 참고 노력하고 그래가 지금 일으켰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바벨론 나라를 중앙직권화를 해서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왕처럼 하늘의 신처럼 왕을 신격화하는 거죠 왕을 신격화해서 그래서 모든 바벨론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이 일을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누부간네살왕이 꾹 참고 꾹 참고 이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유다에서 포로되어 왔는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고 거기서 있다가 포로로 불러왔는 이 다넬과 사다랑 메산 아벤누고 이런 세 친구들이 같이 여기 왔죠 꾹 참으면서 그래서 이들에게 이들을 먹이고 자기가 먹는 것으로 먹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일으키고 곳곳마다 중요한 일꾼으로 배치하고 움직이면서 서서히 정말 자기가 평생 하고 싶었던 거 바벨론 모든 나라를 중앙직권해서 전 세계를 힘으로 정복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는 것을 평생의 것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지금 그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오늘 성경 바벨론 이 다네스 3장이 바로 이제 그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우상 종교의 모든 걸 다 합쳐서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우리 언약을 붙잡는 희생제사에 있는 모세율법의 내용까지 다 같이 합쳤습니다 해서 찬송가도 만들고 그 사람 나름대로 찬송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율법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의식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최신식의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모든 자기가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이제 모든 나라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왕은 신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이들과 함께 자기들의 세계를 이제 한번 정복해보고자 하는 그 의미로 가지고 지금 가장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 모든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제 생황 양금 제가 모르는 악기들도 여러분도 모르는 악기들 있지요 그거 부르러서 그래서 절을 하는 지금 시간표가 왔습니다 너무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 너부갓네삼 왕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100%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드락메삼 아번네고 이 세 사람이 절을 안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진짜 꼭 하고 싶어서 수십 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너부갓네삼 왕이 노하고 분하여 노하고 분하다 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이 노함으로 분함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노하고 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우울하고 힘이 빠지고 절망하는 쪽으로 하기도 하죠 우리 청년들이나 그리고 새로운 우리 세대들은 분명히 세상에 나오면 무엇인가 다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능력하고 그리고 제대로 세상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힘이 빠지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노하고 분한 것은 아니지만은 무엇인가 힘이 빠지고 내가 해야 될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보는데 뉴스에 뭐가 있냐면은 일본에 아주 기이한 아르바이트가 하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직업 아르바이트가 있다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아르바이트랍니다 보니까 뭐냐면은 어떤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다 일을 하니까 너무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을 일부러 놔둔다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속에서는 나도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는 그런 일들 당황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 현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괜히 우울한이고 슬픈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빼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고 빼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으시려고 오늘도 여러분과 가장 친밀하게 오늘 여러분과 만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주시려고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강대상이 조금 조금씩 제가 뒤로 옵니다 분명히 저 앞에 서는데 어느 순간 여기 뒤로 와 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가까이 쳐다보고 싶었는데 왜 자꾸만 뒤로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가 만날 때 저도 사실은 여러분과 가까이 보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날 때 저 멀리서 누구야 잘 있었느냐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얼굴과 얼굴을 만나듯이 대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생케 하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밀을 오늘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화가 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황하는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이 속에서 지금도 절대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한 분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완전히 망해야 될 모든 계획에서 절대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도 절대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대의 하나님을 사드락 메삭 이 친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실지라도 우리는 불속에 들어갑니다 왜냐? 나의 하나님은 나와 정말 가까이 계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속에 들어가도 건져주실 것이고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정말 깊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장에서 절대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절대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이 아무래도 돈이겠지요 경제겠지요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진짜 우리 현장의 90% 이상이 사실 돈으로 돌아갑니다 돈이면 90% 이상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요 아주 절대적입니다 경제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절대적이라고 믿고 교회의 모든 것 영적인 것까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경이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류들도 있습니다 상황들도 있습니다 배경이 있으면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배경이 있으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만남 그리고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습니다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들 그렇게 느껴지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진짜 귀신과 종교의 힘입니다 내필임의 힘입니다 내필임의 힘 절대적으로 강합니다 지금 3단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명상의 흐름 절대적으로 강합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하고 치유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 통해서 모든 젊은이들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모든 우리 어른들까지도 사실 음악 통해서 치유받을 만큼 음악의 힘이 절대적입니다 그 안에 있는 메시지 나를 정말 살려고 한 나중심의 생각 그 메시지 아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랩렛더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교에서 있는 반기독교주의 그 무교죠 애티어짐이라고 보는데요 정말 이 무교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 지성주의를 통해서 정말 계속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절대적인 흐름인 것처럼 계속 밀어붙입니다 너부간네살이 생각했던 절대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를 정보하기 위해서는 왕의 신격화가 필요한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타서 수십 년 동안 일꾼들을 키워서 이제 사랑하는 일꾼들과 함께 이제 왕의 신격화 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흐름이고 당연한 흐름이고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착이 많았던 이 왕이 사랑했던 사드락 메삭 아벤누구가 이들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 절대적인 힘이 있을 때 흐름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듯이 낙심합니다 많은 경우 낙심합니다 엘리아가 사실 그랬습니다 엘리아가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분명히 바알과 그리고 이 우상에 대해서 완전히 대양에서 일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였을 때 그때 낙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차라리 천국에 가겠습니다 낙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낙심하죠 또 반대의 경우는 그 절대 흐름에 그냥 포기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있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절대 흐름에 들어갑니다 디모데 후세에 보면요 그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돌아갔고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세계보구마루에서 같이 같이 전도운동하다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그냥 세상으로 돌아갔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예전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절대 흐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죠 무엇이냐면 절대 이 흐름을 막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모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모아서 그래서 막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계획이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막으려고 애쓰입니다 그래도 막아봐야지 막아서 애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영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안간힘을 쓰다가 그리고 분노와 화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쓰려다가 그 다음에 지치기도 합니다 왜냐? 이후에는 절대로 힘이 빠지지 않는 귀신과 허감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후에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나 중심으로 우리 것 가진 중심으로 같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허감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넬과 세 친구들은 특별히 이 세 친구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 싸움과 영적인 이 세상의 흐름에 절대적인 흐름에 대항여학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넬과 세 친구도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다넬과 세 친구의 고백 이 다넬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얼굴과 얼굴로 같이 못 보지만은 같이 모르지만은 지금도 강단에 떨어져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여러분의 모든 기쁜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듣고 맡으시면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분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저주를 끄고시려고 같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선지자로 같이 동행하십니다 모든 저주와 죄 아무리 깊은 저주와 죄라도 그거 완전히 해결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같이 계십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같이 역사하십니다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참 왕으로 허감세를 끄고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동행하십니다 어떤 세력도 이 왕을 이길 수 없는 그 왕이십니다 그 참 제사장 선지자 왕의 하나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이분이 또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 성령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느 구속에서도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으로 완전히 뼈가 돼서 망해 완전히 죽어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눈이 완전히 어두워서 평생을 보지 못하는 모든 맹인의 눈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새로운 미래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능력의 이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느냐 나와 함께 내 속에 그리고 나의 가는 길에 먼저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위드 임만누의 원리스 이것이 바로 이 자드락 메상 아벤누크가 발견하고 누리는 여러분과 가장 친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가 살아있으면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마귀가 살아있으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이 문제와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쳐다봤을 때 저것은 귀신의 문제 저것은 완전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바벨론 모든 나라가 완전히 더 망하고 무너지겠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길입니다 너부갓네살 왕 당신을 위한 길입니다 이것은 사실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죽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언약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었습니다 이 절대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절대 언약이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이 절대 언약이 여러분의 경제와 같이 있고 이 절대 언약이 여러분의 교회와 지금 같이 있습니다 이 다넬의 세 친구들은 이 절대 언약과 이 절대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함을 불구하고 우상 그리고 네피림의 흐름이 점점 더 발악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희한하게 더 발악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계속 발악합니다 하지만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힘든 것은 어디냐 우리도 조금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요 진짜 드리는 것이 뭐냐 그 발악하는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과 그 현장 자체입니다 경제 자체입니다 그 현장이 제일 많이 어렵습니다 그 현장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마귀가 그 우상의 허감의 세력들이 네피림이 그 현장을 너무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현장을 완전히 다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발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두게 하시고 여러분을 살리게 하시려고 지금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음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복음의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죠 뭐냐 모든 것은 복음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가 모든 하는 것이 복음화를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느냐 그 진짜 기존에 있던 종교 생활대로 그래서 그냥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많게 얘기해서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현장에 곳곳에 서기 위해서 일꾼들을 계속 세웁니다 그래서 반드시 70영향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영향력을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일꾼들을 세웁니다 어떤 분들은 같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 훈련 빡시게 하고 그리고 기도 빡시게 하고 교회 막 와서 모든 것들을 하게 하고 목사님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건이 안 된다면 여건이 안 돼도 이것만은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냐 보금화 보금화가 아닌 열심은 반드시 망합니다 보금화 아닌 어떤 조직과 모든 것들은 나중에 하다가 결국 화나고 분노되고 그리고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보금화가 아니면 했던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금화를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 내 하는 모든 곳에서 진짜 보금화되게 하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착착 움직이고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 모든 곳에서 보금을 가진 사람들이 랩렌터들이 그리고 말씀의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여정의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절대 능력을 주십니다 절대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능력을 주십니다 그 절대 능력은 무엇이냐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보금 때문에 절대 능력을 주십니다 반드시 위기 속에서도 응답을 주시는 방식으로 절대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반드시 힘든 속에서도 여러분을 가진 보금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절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새 친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 친구들이 자기 말이 자신들이 왕에게 말하는 말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하는 말 통해서 위기 속에서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더라도 안 건져주시더라도 상관없이 왕에게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이것이 당신과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절대적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경제 현장이고 여러분의 전두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절대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표입니다 거기서 절대적인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어려울수록 그리고 보이지 않게 상황이 들어올수록 오직 보금화 될 수 있도록 역사 없어서 여기서 내가 보금을 누리고 내가 보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보금 가진 사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내가 정확하게 그 사람 보금 가지고 일어날수록 내게 힘을 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절대적인 메시지를 붙잡고 서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메시지만 붙잡고 서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으로 거기서 선지자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모든 것을 꺾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교획입니다 이 절대교획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이 새 친구들은 자신들에게 절대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 왕에게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사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절대적인 시대적인 메시지 모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보금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일어날 현장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이번 한 주간 어디일까요? 이 가지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교수님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절대적인 시간표를 절대적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혁을 붙잡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교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교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능력 절대적인 은혁을 정말 누리며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리고 모든 곳에 인만을 하시고 모든 곳에서 원인수로 역사실 축복을 누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분들을 살릴 모든 현장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 한글자막 by 박진희